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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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! 이긴해! 고맙게 해줘야돼! 이게 소원인사! 네! 왜 재밌어! 이게 왜 해수야? 네! 아유... 아유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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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때 몇이야? 정돼요. 어. 아, 너무 춥다. 발로 때릴 줄 알아. 이런 거 준비는 안 해. 아, 나 수전증이 왜 이렇게 심하지? 나도 개인증을 못해. 근데 영웅이 왜 키퍼보는 거야? 필요 안 알아. 중요한 거 해, 누구? 아이고. 못 찍을 뻔했어. 못 찍을 뻔했어. 빨랐는데? 어. 너무 빨라가지고. 아,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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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6988 축산차 있어요? 축산이요? 뭐하는거? 아림나? 희진이. 희진이 차야? 희진이 차나? 희진이 차 6988. 어, 안녕하세요? 맞아요. 왜 내 차를 막아났어? 갔다 가야 되는데 가버려! 가버려! 선생님 다 어디 갔어? 가버려! 잠깐만! 잠깐만! 지진이가 집에 친구가 뺏어! 네 네 네 네 이게 신났다 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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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승진아 여기 한번 와줘 아 니 지리는 꼴 하나 넣었다며? 너 그것도 못 넣을 뻔 했어 나 나가는 줄 알았어 뭐야 공원지 저기로 갔어 누구야? 상민이? 상민이 상민이 저거 깨병 아니야? 듣고 서운해야겠다 손아 그만 떨려라 야야야 아니 야 큰일 났는데? 야 아니 야 큰일 났는데? 야 개새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영상 보면 들리겠지? 들리지 싫어 어려워 놔por기 clap 바보기 놀이다 서운 신 Republican 志раф 팬 않냐 잘 기어 수없어 이동! microbialis 한글자막 by 한효정